이게 또 은근히 먹으면 낀다, 이 위에. 그런 게. 바닥 공상을 완성, 완성했어. 동만이 형한테 칭찬받으러 가야 돼. 남자들이 잘 때 바닥 공상은 완료했습니다. 어, 그래요? 어, 그럼 나는 별 보고 자라고. 어, 칭찬 한 번 해주세요. 진짜 멋있어. 진짜로 자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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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들 다 저로 옮겨 있겠습니다. 어, 어. 저분은 신이에요. 그 전부터도 나는 신격에 가까운 존재를 생각하고 왔었고. 칭찬받았어. 진짜로 자르다. 진짜로 자르다. 진짜로 자르다. 진짜로 자르다. 스프링 침대잖아. 병만바라기, 교환의 노력으로 완성된 병만족의 쉼터. 푹신한 건축에 포근한 요까지 깔아놓으니 연우집이 부럽지 않습니다 바꿔야 되겠다 이게 안되겠다 이게 너무 좋다 깔끔해지지? 평생 살집 만드니 지금 아니 나 지금 인테리어 업자 됐어 아 엄청 까다로워 집 져주는데 아 이 집주인이 왜 이렇게 까다로워 아니 아저씨 시즌비 넉넉하게 부리잖아요 나도 바쁜 사람인데 고마워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홍보 많이 해드릴게요 어 글쎄 여자니까 아무래도 세부적인 것들을 오빠랑 큰 틀 안에서 집을 짓는 거고 저는 아무래도 여자니까 세심한 부분을 제가 챙겼겠죠 바다 같은 호수 황카니카호 이곳은 그 크기만큼이나 다양한 수중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바다 같은 호수 황카니카호 그 중 수면 근처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어종은 시클리드 피씨라는 물고기 그 종류만 300종 이상에 달하며 대부분이 이곳에서만 사는 고유종이라니 병만족 이번엔 굶을 걱정 없겠는데요 저쪽으로 가만히 계세요 나 마지막 호수 황카니카 네 즐거운 친구들 저쪽을 보시고 다행히 이곳의 주의 속도 난 마지막 호수 황카니카 하필 뒷이 어이구